와... 컨트롤 하는 거 이건 메인 셰프가 해야 돼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세계적인 셰프님이에요 야 이거는 나도 몰랐는데 집에 냉장고가 18개 식기만 3만 개입니다 평생 이런 주방은 첨부네 안 하는 게 나, 못 고쳐 구멍에 천적이 오셔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, 얘 아! 형! 해파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? 아, 바빠도 있겠는데 손절이라는 단어치 두 글자 자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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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이거 시끄러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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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